욕실은 어떻게 같이 쓰지? 이거 대청소라도 해야 되나? 아, 나 추리닝 무릎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또 새로 사야 되나? 아니야, 이건 아닌 것 같아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찜질방이 또 무슨 소리야? 사정이 그렇게 안 좋나? 아, 참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저기 물건들은 어디 떠나드릴까요? 저쪽 배 일로와 죄송합니다 안녕 유설화 여기 하경이, 여기 무슨 일로? 아저씨, 여기 아니에요, 아니에요 썩 기분이 좋잖아 하영사님은 이사 잘했을래나? 우경감님 있으니까 도와줬겠지 만희가 좋겠지만 아 으 후 후 우 governance 같은 팀끼리 있으니까 밤에 웨이도 하고 분위기 좋겠네 뭐